직접 딱 붙여놓고 돌려서 들어가면 되 들어가면 되요 그 다음에 상자 먹을 수 있다 깬 다음에 맞아요 뭔가 좋은템 있을 수 있어 맞아 백루피 줬어 신수 안에 있는 상자니까 뭔가 더 좋을거야 신수 안에 있는건데 안좋으면 이거 너무하잖아 설마 활 5개는 킥지 않겠지 나무 화살 화살 5개 이렇게 너무 야가진데 노래가 좋다 이거 되게 시리어스한 느낌 몽환적인 느낌을 아 이게 문헌을 하다보니까 넘기가 헷갈린다 일단 왔다가 조금 더 조금 더 여기가? 딱! 오케이 거의 다 왔다 빨리 가 빨리 아 깨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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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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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돼 아아아아아아악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그냥 들어갈걸 다시 다시 깨진다 깨진다 근데 이거 갇히는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열리게 되어있잖아 엥? 올라가면 아 그렇구나 어 뿅 뿅 오케이 아까보다 더 좋아 됐다, 됐다 안되는 줄 알았다 기다렸다가 흡 реш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굿 2개, 2개 한 번만 더.. 한 번만 더.. 설마 왕으로 나타나진 않겠지? 마이퍼블링 보스? 그냥 열리는구나 이거 하면.. 아 그러네.. 이제 상자합시다 맞아요 상자해야지 위에 거 아! 아 제대로 버렸구나 아 제대로 버렸구나 아 제대로 버렸구나 살짝 버렸구나 떨어지기 전에 빨리 안 망했다 아 빨리 아아아아 너무 빨렸어 좀 더 위에서 좀 더 위에서 이거 두 개만 두 개만 나오면 돼 얼마 안 남았어 맞아 금방이야 돌아갈 때면 좀 올라갈 수도 있어 흠 그러나 돌아가니까 반대쪽에서 올라갈 수.. 타고 올라갈 수 있어 떨어지기 직전에 어! 아아아악! 야 여긴 또 왜 빨리 떨어져 다시 다시 이걸 묶고 이걸 묶고 이걸 묶고 밑에서 죽으면 안 주어지려 공기 필살은 안 될 것 같은데 형들은 아랫팀이 알죠? 혹시 그런가? 아린가? 델나라? 모르겠네 이게 상자가 붙어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건지 붙으면 붙어야 돼 뒤쪽으로 옆으로 기다리죠 상단 중요해 이 게임 아이템이 중요하다 맞아 너무 무기라 맨날 깨진다고 오케이 굿 타이밍 좋았어 빨리빨리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왜!! 안돼 미끄러질 줄이야 아이 자리 좋았는데 지금 아 완벽했는데 아 너무 급했어 마음이 여러분 이래서 조급하면 안 돼 맞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아 조급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다음 타이밍 지금다! 아 크릴 때 뜬 것 같은데 되나? 몰라 아 올라가지나? 아 안 올라가지는 것 같은데? 아 상담웍도 되겠네 이런지 진짜 화살 5개 들어있으면 진짜 소일 나지 에이 설마 화살 5개 호박 호박 아 이거 시간 업그레이드하고 왔어야 됐나 이거 풀타임 줄어드는건가? 풀타임 줄어드는건가? 풀타임 줄어들어갈걸? 빨리 쓸 수 있게 진짜? 아 지금도 살짝 너무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 같다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네 아 진짜 너무 아슬아슬하게 한다 상자 먹기 너무 힘들다 야 상자가 더 어려운데? 상자 먹기 힘들어 역시 보물은 얻기 힘든거야 그렇지 어 끼쉬면 그건 보물이 아니거든 맞아 어 끼쉬면 보물이 아니죠 좋아 지금? 오 됐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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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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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올라 올라가 왜 안올라가죠? 뭐야 이거 고데이 코어 잃어버린 고데이 기술로 만들어진 에너지 결정 고데이 기계의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연구자에게는 귀중암물가 있다 제로 좋네요 뭔가 주면은 뭔가 주겠지 뭐 됐다 어휴 저거 봐 상자 저렇게 됐어 이제 타면 이제 올라가죠 이거를 어느 방향에서 타야 되냐 이 방향에서 타야 되냐 점프해서 타야겠네 날아가 안됐네 다시 다시 저기 저렇게 해서 타시나? 고객님 반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반들 부를 수 없으니까 거꾸로 탈 수가 없어 두개 남았어 두개 가져와 할수있어 할수있어 신수 요거 깰수는 있겠다 얼마 안남았어 어 시간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올라오는거 좀 하고 하필 저기있는데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피가 없어 먹어야돼 눈깔 빨뿌시죠 더러운 눈깔 저 상자다 야 이러면 안돼 먹어야돼 아 안돼 돌아가 안돼 떨어지고 말아서 열고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야 상자 먹어야돼 상자 먹어야돼 포기할수없어 상자가 있다는걸 보았어 봐버렸어 상자다 오는 타이밍에다 가야겠네 근데 어딨니? 보이질 않는데 이 방에서 보이질 않다 아이씨 안보여 없는거 아니야 아직 이 방에서 왼쪽 끝에 있었는데 보이겠지? 안보인다 이 방에서 안보여 여기 올라간 다음에 저기서 먹어야겠다 저기서 먹어야겠다 아 아 아 너무 빨리 뛰었어 에이 아 여기 입구였네 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 아 다시 가져 아이 고대학자들 이거 신수 만드는게 개떡같이 만들었는데 이거 어 정비를 하려면 어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쉽게 올라가시는거 필요한데 그니까 그 눈이 좋았나봐 쩌네 학자하려면 쩌구만 저 정도면 그냥 올라타니깐 별로 필요하다 생각은 못했나 보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점프로 그냥 어 점프로 올라갔었는데 무지 왜 그런걸 만들어졌는지 일을 못할수도 있어 개고생 끝 드디어 일이 끝났군요 지금이다 왜 아 타이밍이 안좋았네 타이밍이 안좋았어 멈춰놓고 멈춰놓고 탄 다음에 돌려야겠다 아 일단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좋은 방법이 돼요 좋은 타이밍에 딱 멈춰놓고 타기 딱 타기 딱 좋은 위치에다 멈춘다 아 이쯤 바로 멈춰진 않네 모르겠네 타이밍 봐야될거 같은데 한칸 아래로 내리 한칸만 아래로 해도 되려나 한번 해보지만 어 이거 내리면은 근데 방향때문에 꼭 반대로 오는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런가 물줄기가 일로 들어가니까 해보자 해보자 아닌데 안되네 한칸더? 한칸더 한칸더 아니 두칸해 두칸 니말대로 반대로 움직일수도 있겠는데 이쪽으로 떨어져서 그니까 오 어 되네 되네 어 저 상자있다 상자아니라 어 상자다 상자가 보여 어디서 기다리고있어 어 탈수있는데 여기 여기 일단 탈수있잖아 이제 아니 근데 그럼 상자를 못 먹어 반대로 돌린 다음에 상자 먹어야되네 또 아 상자? 아 그러네 일단 올라간 다음에 다시 돌는거지 올라간 다음에 돌려서 멈춰놓고 차근차근 먹으면 돼 반대쪽으로 간다 개고생했네 올라갑시다 매우 어어 어 죽었어 어어 뭐야 무리를 해서 괜찮을줄 알 어어 아 물이잖아 아 죽었어 발목 불어졌어 지금 발목 불어졌어 지금 탁 발목 불어졌어 지금 발목 불어졌어 지금 발목 불어졌어 죽다니 아이 안되겠네 헌터들은 어떤 높이로 떨어도 안죽는데 발목 그냥 작살났어 지금 여기 어디야? 입구에 입구 피 하나 두는 상태로 시작하네 오? 다 깨져있네요 그래도 저 내려가 있어서 흠칫했잖아 갑시다 아 이런 어처군요 아 코 내려와있다 아 그럼 다시 올려야겠네요 4칸 위에 4칸만 남기고 오케이 여기였나? 그 다음 칸인지 여긴 어쨌든 해보면 알겠지 아 여기서 기다리면 되지 안됩니다 안됩니다 한반도 올려야겠다 1칸도 아 너무 미리 탔어 아니 기호 올라가길래 괜찮감나 없다 했더니 그냥 미끄러지네 아 됐다 아 저거 다시 다시 해야 돼 아 다시 잡아야돼 일단 건너가져 등장 여긴 어디야 오우 잘 올라갔어 여긴 어디야 오늘쯤 와야되는지 이게 카메라가 잘 안보여 거기다 여기 물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! 된건가? 점프점프! 빠세잇! 잡고 얘는 용사잖아요 저 정도 물줄구 수압 정도면 버틸 수 있어 이거 뭐지? 발목 물이 나오네 아 다음번에서부터 여기 한 방이 올라올 수 있게 아 그러네 좋네 가디언 렌즈 여기 있다 다 안보여 반대로 돌렸는데? 반대로 돌리자 끝까지? 아니다 반대로 돌리지 말고 여기에서 본 다음에 딱 저거 보일 때 멈춰버리자 멈춰버리자 딱 위에 섰을 때 이게 보이면은 딱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 지금? 맞아 저거? 아니다 저거 아니야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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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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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타이밍이 아아 애매한데? 멈출 수 있겠다 멈출 수 있겠다 내려와서 먹자 화살로 때려? 죽여 죽여 안맞아 위로 칼질이 맞지 않아 아 왜 얘 칼질을 못해 얘 용사 맞아 그러다 먹죠 조금 애매한데? 아 맞다 여기도 상자있지 우선 저 상자를 꺼냅시다 상자 멈출이 아니야 전기 전기 쏘기 쏘기 아 사이에 껴버렸어 니가 왜 거기 들어가있어 너는 거기 안들어가있어 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좋은대로 해요 각자 빠세이 질깨라 맞아 하나 좀 부수해 오 상자 바로 상자 많아 역시 겁나 많은데? 지사의 차 꽉 찼다 버릴게 있나? 버릴게 13인데 10 아 저 도끼 버리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거 하도 올걸 걔한테 만나가지고 다음 이거 깨고 가야겠는데 콕 때문에 막혀있다 아 그렇기나 콕 아래로 내려야되는구나 끝까지 도둑 어 상자 보인다 저기 아 이거 다 상자야 코 사이에 상자있어 상자까지 꼭 날아갈 수 있겠는데 아래쪽 보겠다 눈갈겸을 공통샷으로 맞춰버리자 그럴까 아 너무 먼거 아니야 떨어져 죽겠는데 이거 오 어 맞았 맞았네 야 왜..왜래 뭐냐 고덴 샤프트 뒤를 돌아보자 뭐 있나 하긴하고 올라가야될것 같은데 위로 그 끝에 있었어 다 내린거야 이게 아 이거 중간쯤 올린 다음에 날라갔어야 됐나? 아 중간쯤에서 그것도 만든거 같은데 다시 끝까지? 끝까지 올리면 알아서 떨궈주겠지 맞은거 같다 마이씨 끈겨 죽을뻔했어 잉글리쉬는 뭐냐고? 잉글리쉬는 잉글리쉬 좀 코리안이야 우리가 코리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다고?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와야돼 아닌데? 저거 물 나오는데? 이거 올라가야되는데? 올라가는거 맞아? 육시 봐봐 이거 하나 코끝에 있어 어 그렇네 더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야되나? 더 올라갈수있나? 이거 뭔가 코를 확인하는게 맞긴 맞는거 같은데 위로 올라갈 데가 없어 그건 아니겠지? 이 끝으로 하면은 어 일단 여기로 올라갈수있나? 코를 코자츠로 이용해야돼 한번 다시 끝까지 내립시다 날아가서 여기서 날아가서 코 끝까지 갈수있나? 갈수있을거같아 아직 끝까지 내려가도 왜냐 아까전에 내가 어 될거같다 이 끝까지 안낸거같아 끝까지 내린거 아니야 될거같아 될거같아 아 여기서 여기서 가는거네요 한방에 점프 잘타야돼 오 아 아 아 아 짜증난다 끝까지 올리면은 아 안되겠지 그러면? 안되겠지 아이 다시해야되네 아이 아이 귀찮네 다시고 오 여기서 조심해야되는데? 아 너무 빨리 취소시켰다 가자 코끼리 이번엔 성공한다 어디있냐 여기 끝에 딱 서야되는거같은데 어? 알았어 가자 잘 저 뒤에있나? 아 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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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씩 천천히 세워보죠 아 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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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잠시만 더 완전 세워야돼 꺾고있어 요게 이렇게 딱 서있으면은 세워도 안 떨어지지 천천히 세워봅시다 한 요정도? 저 위에 올라서 타이 써도 되겠다 오 으악 으악 이건 죽는게 나았어 살아서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 아 여기까지 떨어졌네 다시 다시 해야겠네 아 피 아 이럴수가 아 귀찮게 됐어 딱 떨어지냐 저거 왜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딴 데는 벽에도 잘 붙어있드만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아 여기서 한칸씩 올렸어야 되나 한 마리 없어서 올라가니까 뚝 떨어지는데 그냥 여기 멈추고 한칸 올려 반대편에서 쓰고 한칸 세웁시다 살살살살살살살 세웁시다 이거 이게 떨어지냐?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게 저게 있는데 아이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 저렇게 올라탈 저게 서있을 곳이 많은데 어우 얘가 약간 살짝 튕겨 아무것도 안했다고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진짜 죽음 잘한다 어떻게 하라는거야 한번 그냥 내려가야겠다 튕기기 전에 거기에 설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어 거기에 서있어야 이거 소름 끼쳤다고 튕겨버리는 애가 그러니까 튕겨나가버려 그냥 한칸 올린 다음에 저기에 아예 서자 어 서서 그 다음에 올려야겠네 천천히 통 튕기더니 그냥 안녕 하고 날라가버렸어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ㅋㅋㅋㅋ 이니까 한 번 더 올려? 한 번 더 올릴까? 불안하지? 불안하지? 약간 저기 아닌 것 같아 평평하지가 않아 눈에 보여야돼 이게 약간 되겠지 이제? 될 것 같은데? 잘 떨어져야 돼 됐죠?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올리죠 휘 편안해 아니 굿이산 그렇진 않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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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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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자리야 완벽한 자리 튕겨 나갈 리가 없어 한 칸 더 한 칸 한 칸하면 딱 되겠다 조금만 더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힘들다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앞이야 알았어 날아가본데 아까 그 구름대니까 위로 올라가야돼 저기다 어 어디야? 불이 있는데 일단 올라와보자 일단 저 위에 올라갑시다 착지를 하자 여기도 착지를 합시다 오! 상자 상자 여기 왔어 문가 어딨어 아 저기도 상자 있네 이쪽이 있어 저 보니까 지금 우리 반대편에 있어 지금 활 들어가나 여기서 아파 위험한데 이거 엄나 위험한데 여기서 활 날아하나 보자 될 것 같은데 아 살짝 더 위로 아 살짝 더 위로 오케이 상단 없는 것 같다 도저히 상단 없구나 눈이 상자처럼 보이네 잘 됐네 잘 됐네 얼음의 야살 얼음의 야살 특히 뜨거운 것 아 이거 물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아 불 왠지 물로 끄는 것 같은데 이거 믹스 와가지고 아 그런가? 이 물로? 뒤로 보내는게 맞긴 맞아 어쨌든 갈래면은 일단 갑시다 잘 가야되요 들어가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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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돌리는거네 이거 아 뭐야 이상한 애 있어 아예 주차라네 계속 나와서 주차라 이거 아 눈 눈 눈 눈 천장 아 그러네 활 활 활 활 활 화 날 터넣어 안 돼 곧 터질 것 같은 걸로 얜 죽여고 오우 뭐야 뭐야 아아 아 뭐야 귀찮게 아 짜증나 너 이 창으로 죽여주지 오케이 돌립시다 이제 돌려서 들어가는거네 아 그러네 아 문 열어둔 문을 풀고 가다 이제 아 그러네 천장 열고 가 호호 다시 좀 올리죠 오케이 재밌네 오우 한 요쯤? 요쯤 요쯤?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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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일 것 같아요 어 상상 다 먹었어 오오 굿굿 오오 꺼졌어 꺼졌어 아 끝났네요 마지막거 휴 아 됐습니다 시간 여유있어 맞아 뚜릉뚜릉 뚜루루룩 나왔어 어 여유있어 이제 포로보랑 그거 뭐지 업그레이드도 하고 가죠 어 어 신속 마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내 것이야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안 나오는건 아니겠지 어 이러면 미친 방심하지 말라고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? 뭔가 있어! 이건! 뭔가 있단 말이야 아까 그 방으로 갑시다 1층 안에서 쭉 또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네 어 근데 저기 꼬리가 아직도 빨개 역시 뭐가 있다는거야 아직 정화가 안됐어 도수 나가겠구만 도수 전이네 어 반짝반짝거리네요 벌써부터 상황이 안 좋아 보이잖아 과연 보수도 이거 깰 수 있을 것인가? 봅시다 내 창쟁이를 없애주마 방심! 방심따위 없다 아 역시 뭔가 동인돼있어